YTN 사이언스가 새해를 맞아 한국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방안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한국과학계를 이끌 인재육성 방법에 대해 고민을 받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반세기만에 일구어낸 비약적 성장. 그 중심에는 우수한 인력이 있었습니다. 미래 역시 인재육성에 달려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창의력을 꼽습니다. 창의적 인재는 소통과 융합을 통해 길러진다면서 다양한 분야 간의 융복합을 강조했습니다. 옆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는 아주 사소한 건데 이쪽에 응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인재 방문하고 융합해서 하는 것, 융합형 교육, 연구 이것이 큰 추세로 되고 있죠.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연구 환경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연구 개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게 동남아라든지 인도, 중국, 심지어는 저쪽 좀 멀리 있지만 아프리카 이런 쪽의 인재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년특별대담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과학은 사람이다 편은 5일 오전 10시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